직진인가요? 자 쪼아봅니다 자 자 자서진요 아 뭐야 뭐야 아 f**이야 아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은데? 다른거죠? 어? 잠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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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그의 선택은? 아 이상현상 뭐가 이상했을까요? 단군님은 이상을 못느깁시다만 이상현상 없다고 하셨는데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모이면서 편하게 밥먹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저도 뭐 되게 그렇게 준비한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지 뭐 대단한거 아니니까 8번 출고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8번 출고 해보셨어요 우리 말 안해주고 그냥 8번 출고 해볼래요? 20분이면 끝내요 진짜 재밌어 20분이면 한다고? 해볼게요 8번 출고 8번 출고가 뭔데? 20분 만에 끝났어? 20분 넘었어요 아 20분 넘었어요? 아 왜 뭐 어려운 게임이야? 병원씨 20분 안했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데 어려운.. 저런 시간 퀴즈 맞추는 게임이야? 나 30분 또 졌네? 아하하 채팅창 내려버리겠습니다 집중력 이런것도 있어 스포하니까 채팅창 내려버릴게요 아니 내려보세요 채팅창 있어도 저 사람들도 약간 속이려고 안 볼게 안 볼거야? 너네들이 재밌어야되니까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그니까 안 볼려고 해도 사람이 얘기하나보면 반응 때문에 보게되니까 차라리 거짓말로 얘기해줘 앉기없어요? 앉기없어요 때리는것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마 한글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지퍼집 뭔데? 이게 무슨 게임인데? 뭐하는건데? 목적이 뭔데? 그걸 찾아내는거야 자연스럽게 아까 거진씨 아니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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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같은데로 와요? 지... 아니 뭔게임인데 이게 뭐야 수포 강태 아니 이게 무슨게임인데 뭐 들어가야돼요? 자 현재시각 4시 18분 지금부터 시작 과연 단군님은 몇분의 클리로 갈까요? 아니 이게 뭔데 시작 알아내라고? 알아내는게 목적 저는 한 30분정도 넘게 걸렸구요 네 정권씨는 한시간정도 걸렸다고요? 넘었어요 넘었어요 아니 제가 그럼 하나만 알려줄게요 게임의 골은 뭐냐면 제목이 뭐에요? 8번출구요 8번출구요 맞아요 그겁니다 8번출구 어딘데? 여긴데? 8번출구 이쪽으로 하면 8번출구래 거기있다 응? 안보여요 어? 오 죽었어 아우 뭐 죽은거야? 팔 못춘구 들어와서 깬거 아니에요? 거기 팔 못쓰구 이거 아니죠 퀵레포트 읽기 시작합니다 응 돈 근데 이거 제가 영어로 몰라서 해석해주세요 돈오버록 애니 아노말리즈 아노말리스가 뭐죠? 음... 이상현상 If you find anomalies, turn back immediately 만약에 이상현상이 발견되면 바로 돌아서라 If you don't find anomalies, do not turn back 이상현상이 만약에 없다면 돌아서지마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즉시 돌아가 즉시 돌아가 만약 이상현상이 없으면 그대로 앞으로 가라 이상현상은 계속 없는데요? 봐봐요 여기 여기 8번 출구야 이상현상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잖아요 이상현상이 뭘까요? 이상현상이 뭘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쭉 가 뭐가 이상해? 같은 데를 돌고 있어요 이상해 돌았어 이상했잖아 반대로 가 또 이상해 이상해 왜 방금 8번 출구인데 또 8번 출구니까 이상해 네 오오오오오오오 계속 돌아 또 8번이 또 돌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아냐?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거야? 아... 아니야? 이거를 5분 이상 헤매면 힌트를 하나 줄게 아 좋아요 오? 5분 이상 헤매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8번 출구 여기가 8번 출구라고 했어 어? 여가 8번 출구라고 가잖아 이상현상 있으면 즉시 돌아보라고 했어 봐봐 킵레프트 킵레프트 아닌가? 나도 일 있어 나도 일 있어 어? 이 아저씨 왜 자꾸 나오지 갑자기? 아까 안 나왔는데? 잠깐 뭔 비밀이 아저씨 잠깐 다시 돌아가 가보자 1번 됐어 어? 아까는 0번이었는데 1번 됐는데? 1번이었는데 아저씨가 왔어 또 똑같은 아저씨가 1번 아니야 그럼 돌아 그럼 얘가 2번 출구가 돼야지 맞네? 어? 뭐야? 겁나 쉽네? 8번이야 또 돌아 3번 출구가 되나 설마? 0번인데? 잠깐만 어? 왜 0번이 됐지? 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병건씨가 한번 자 이상현상이 있으면 즉시 뒤를 돌아야죠 이상현상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현상이라 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한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 통로에서 클리어가 됐을 경우에는 뭔 소리야? 숫자가 올라갑니다 다 알려줘 내가 2번까지 아까 갔잖아 2번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현상이 뭐냐면 저 아저씨가 나오는 게 이상현상인가 봐 2번까지 왔잖아 이거까지는 오케이 아저씨가 이상현상이 아닌가? 아니 아저씨가 오는 게 근데 왜 이상현상이에요? 저 아저씨가 오는 게 이상현상일 리가 없는데 근데 봐봐 이게 3번이 안 됐어 다시 0번이야 그니까 저 아저씨는 이상현상이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뽀록으로 이상현상이라고 뭘 느끼고 있나봐 그럼 이 아저씨는 지금 뭐가 이상한 거야 이 아저씨는 되게 정상인데 0번 다시 처음이란 말이지? 그럼 봐봐 왔어 개현실 줄게 8번 출구? 아 0번인데 8번이니까 이상하다 뭐 이런 건가? 그치?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럼 여긴 이상현상이 뭘까? 1번이 출구니까 여기도 8번이니까 이상한 거야 1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8번인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돌았어 그래 그럼 봐봐 여기는 8번 출구가 없을 거야 왜? 8번 출구야 여기도 이상한데요? 왜 2번 3번인데 8번이에요? 여기도 이상해요? 한번 가면 3이 돼야 되는데 0이야 왜? 아닙니까 이상현상이 왜 이상현상이 아니야? 왜 아니야? 2번이라는데 8번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중이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알려주면 자꾸 의존하게 돼 맞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자식 키우는 마음일까 아니 그 이상현상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한데? 이상현상의 개념이 너무 들리나요? 이상현상 이거의 뜻은 변칙 이래 이런 뜻입니다 나 방금 봤어 포스터가 똑같은데? 어? 어? 그거 확인했어 포스터가 똑같았어요 어? 이건 확인했어 뭐가 다를까? 이번엔 뭐가 이상하지? 포스터는 같은데 이번엔 뭐가 다른거지? 아 이것이 거의 이거구나 아 나 이거 뭔지 알았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 수 있다니까 알 수 있다니까 1분만 기다리면 할 거 우리는 얘기해줄 뻔했었고 얘기를 해줄 뻔했어요 아닌 것 같기도 고작 1분에 다 알아서 스스로 깨우치는 맞습니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깨닫았는데 저 어렵네요 우리가 우중씨를 저평가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간 시청자들이 한 번 보고 와서 혼수 두는 것처럼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하나 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뀌나 보다 계속 이상한 게 없는데요 시청자에 뭐라고 나와죠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의심 많은 아저씨 있을 수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없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심술통 아저씨 아니 이거 너무 게임이 억지다 나 같다 억지다 아니 게임이 억지잖아 상대표인데 제가 힌트를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아니 억지스럽잖아요 고정씨 퀘스터니까 되게 언어에 뛰어나잖아요 이상하다는 거 보통 뭘 이상하다고 해요? 이상하다는 거 이상한 거요 뭐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거랑 다른 거 틀린 그림 찾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됐네요 뭐가 틀렸어 모르겠어 그걸 이제 찾아야죠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건 틀린 그림 찾기라는 건 알았어요 제가 제가 더 설명할게요 아까 8번 축구라도 했는데 0번이니까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돌아갔죠 근데 돌아갔는데 0으로서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들여갔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원래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가닷 게임이네 이제 진짜 다 알았다 아 이게 그거네 가다가 4시 30분부터 시작 같은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틀리다? 그러면 반대고 갔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네 약간 이거 반반이야 반반이네 이제 알았어 아니 이거 아까 포스터가 이상한 거까지는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번째 포스터 저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자 다시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파악했어요 이제부터야 아니 아까 여기 포스터가 갑자기 다 이상하길래 그때부터 눈치를 챘는데 이걸 아직 안 외웠어요 화실하게 외워야지 포스터를 외우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내가 왜 들어갔냐면 아 여기 문이 안 열렸었는데 열렸었던 거야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건데 안 돌아갔어 그쵸 꺾었어 사람도 왔어 포스터 맞는 것 같아 오른손 오른손 문도 열려있어 다 꺼 다 꺼 똑같아 오른손 가면 돼 이거는 맞아 아니야 뭐가 다를까 다시 생각해보자 하나 둘 자 30분 딱 봐도 달라 내가 봐야 돼 뭐가 다르죠 아 이게 다른데 확실히 다른데 다른 걸 봐야지 나 이거 환공포 쪽으로 갔대 나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공포예요 정수씨는 쫄탱이니까 습식 제이비 하나 변건씨도 이거 다 찾았어요 오른손 저 다 작곡했어요 다 작곡했어요 어 이건 틀린 게 없는데 어렵더라고 이게 틀린 게 없는데요 그렇지 오오 Bugün 드디어 한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근데 30분 전에 설명해줬는데 4분밖에 안 뜯었어 네 이속도라며? 아마 RIGHT 베팅 사이트가 있다면 30분 안에 빡이 치냐 안 치냐 그럼 정월 imperial 아! 달라! 아 늦었어! 아 늦은거 같은데? 우리가 언급하는 순간 빡을 안 쳐요 5시까지 깰 수 있냐 없냐? 병곤씨는 어디 걸려요? 어? 나도 못 깬다 절대 못 깬다 음 어림도 없지 흐름을 보니까 5시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5시랑 하면 5시랑 하면 26분 후인데 26분 안에는 달라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도는 순간 잘 봐야돼 오른손 씨를 씨를 3개 벌써 사... 맞을거에요 응? 5번 그쵸 저게... 저게 디포트에요 자아 그리고 응? 쉽게 해야지 우리가 봐볼까 어려운게 있는데 어? 아씨 틀린거 같은데 아... CCTV가 하나 없는거 같은데 CCTV가 하나 없다고? 어? 맞네? 어? 맞다 그럼 CCTV 두개 오케이 6번 긴가민가면 그냥 가야돼 어?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아 맞아요 7번이죠 그럼 8번 치고 끝나요? 어? 뭐가 달랐을까? 뭐가 달랐을까? 뚫렸어 나도 나도 깨다 싶었는데 뭐가 달랐을까? 뭐가 달랐을까? 이 게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개빡치해 근데 못봤어도 한번 돌 때가 됐거든요 그쵸 그쵸 한번 도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을텐데 확률 2분의 이게 5050거든요 8번 잘 찍으면 깨는거에요 큰일날뻔했어요 어...홀리 아...깨는줄 알았는데 힌트를 하나 아니아니 아 힌트 괜찮다고 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스스로 깨겠습니다 이게 디포트였어 오케이 근데 아까 뭐가 달랐지? 다른게 없는데? 의중씨가 힌트 뒤를 돌아가서 봐도 되죠 아 의중씨 주지 말라니까 아 너 지금 내가 그렇게 의중이 무시하지 말라고 의중이가 혼자서 알아 다 아는데 으이그 맞습니다 오...재빠르게 자 이거는 틀린 점이 없다는 판단을 단군 선수 아...사각있습니다 아 단군 선수 자 이렇게 해서 6번 하면 됩니다 6번만 더 하면 깨는겁니다 자... 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자...괭장합니다 자 3번권이었습니다 네...어... 눈에 바로 띄는 이상형상들은 패를 쪼듯이 짚아요 그렇죠 굉장히 동체지력이 좋아요 총싸움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맵을 크게 써요 그렇죠 크게 쓰는 강력이 있습니다 한번 싹 보고 디테일이 약간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 또한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이 있는거고 그렇죠 장점이 있고요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위에 있는거고 자 과연 아아... 아아...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뭐가 다른데요 망해서 씨가 얘기한 5시까지 화를 낼까말까 네 고작 12분만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숫자 어떻게 되죠 남은 숫자 0 0 다시 8번만 맞춰볼까요 뭐가 달라 글쎄요 뭐가 달랐을까요 망했어요 자... 다시 하면 됩니다 어? 이 학생 왜이래 뭐가요? 키가 커 어? 키가 커 키가 커 키가 커 갑자기 뒤로들은 키가 큰데요 키 큰 사람 싫어해요 아아아아 역시 단군은 장군을 싫어하네요 자 1번 아저씨가 키가 커서 키가 컸어요 무럭무럭 자랐죠 이상현상을 한우수씨가 발견하시는거 같죠 쟤는 슬슬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있는 단군선수 네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는데 디테일까지도 이제 좀 섬멸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지컬은 좋은데 디테일이 부족하겠다 이제 기술만 배우면 되는거고 이상 없다고 생각하나요? 자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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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 정확했어요 여기까지 잘 왔구요 깊은 한숨을 내시는 단군선수 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오오오 침착맨보다는 빨리 끼고싶다는 열망 그렇습니다 여기서 늦게 깨면 병건씨의 또 열등감 사라지거든요 침착맨보다 깨려면 몇 분에 깨야되나요? 오 이 아저씨 웃고있어요 웃고있나요? 아저씨가? 아 웃고있는데 쪼개나요? 아아 웃는 표정 아닌데? 웃는 표정 아니었어요 아 아까 알아서 아저씨 전문이에요 아저씨 마음은 아저씨가 잘 알죠 아저씨에 관해서는 모든걸 알고있는 단군선수 자 직진합니다 자 직진빡구 직진빡구 이제 아저씨 표정이 한번 아저씨가 한번 눈에 들어오면 아저씨만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맨투맨에 강하네요 자 아저씨 아저씨 이상한거 없나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직진인가요? 직진인가요? 어 자 쪼아봅니다 자 쪼아봅니다 자 쪼아봅니다 어어 아 Alaf 누구 다는데 이씨 철아 아 뿍이야 아 누가 달라 아 뿍이야 아 저 포스터도 이제 좀 꼼꼼히, 볼려고합니다 저도 이상현상을 느껴서 화장실을 좀 다녀오κ 아 다녀오세요? 이상현상 안 esta 배뇨현상 어 저 아저씨 얼굴이상해요 저 아저씨 얼굴이상해요 저 아저씨 얼굴이상 얼굴이상한가요? 네 얼굴이상했구요 2번 성공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저거 저거 어? 어?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직진 선택합니다 자, 숫자는? 아... 이상현상이 있었습니다 어? 한번 뒤도 돌아봤다가 선택은요? 어? 이상현상이 없었습니다 담백하게 가 너무 세게 생각하지마 딱 봐 아저씨 확인해 정확하게 의준씨가 정서 컷을 밟고 있거든요 10분 정도 되면 짜증을 냅니다 이게 뭐가 억지하냐? 30분이 되면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발이고요 블록 뚝고갖고 아저씨 멀쩡해 보이고 자, 2, 3 됐고 10, 16, 20, 18, 19, 1000 됐고 왼쪽 오른쪽 문 다 열려있고 아저씨 멀쩡하고 신발 검은색, 옷도 검은색 똑같죠? 신발 똑같고 오른쪽에 왼쪽에 핸드폰 아 중얼중얼? 머리 똑같고 키도 비슷해 오케이 자, 됐고 주의하고 5000, 3000 불안배함을 설파하다가 30분 넘치 수능하고 외부 시작하죠? 2, 3 맞고 맞고 자, 눈 맞고 2, 3 맞고 문 다 열려있고 자, 체크됐죠? 끝 예, 오케이 자, 패스 자, 통과했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뭔지 알아요? 본인은 뭔지 알아 몰라 그만 말해봐 뭐같애는지 알았어? 몰랐어? 해, 힌트 드려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알았어요 몰랐어? 그거만 얘기해줘봐 힌트를 드려야 돼요 힌트 안드릴거면 절망 못 드려요 제가 아 안돼 일단 안받아볼게요 스스로 깨달아볼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인간은 정말 재밌어 하하하하하하 아씨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은데? 똑같죠? 다른거죠? 똑같죠? 똑같죠? 이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자 8번 출구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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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자 날짜 맞죠? 맞죠? 다 맞죠? 얼굴 맞죠? 뒤에 영어도 맞죠? 신발 맞죠? 핸드폰 맞죠? 얼굴 맞죠? Don't say no 99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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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Behz 화풍기 2개 cctv 2개 대각선 대각선 짝짝짝 cctv 2개 맞죠 대각선 대각선에서 맞죠 맞죠 자 맞죠 이상현상 어떻게 될까요 자 상호는요 맞습니다 이 창원에서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 창원에서 안하고 있어요 자 자 금연 맞고 힘 맞고 희망 맞고 한 게임 맞고 이제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맞고 아저씨 신발 눈빛 얼굴 콧솜 위치 지퍼 입고 뒤에 튼퍼 오케이 다 맞췄죠 아저씨 전문 아저씨 전문 이상현상 없음 전문 그렇죠 없을 때만 진행할 수 있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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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뒤에 화살표 방향 혹시 내가 못 봤나 맞죠 어 잠깐 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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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그의 선택은 진짜 맞아 이상현상은 아 이상현상 뭐가 이상했을까요 단군님은 이상을 못 느꼈습니다만 이상현상 없다고 하셨는데 있었습니다 이상현상 그때그때 달라요 생통맞죠 생통맞죠 그때그때 달라요 없다고 했는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끝내고 갑니다 도기올랐군요 도기올랐군요 역시 감체스터 멤버 역시 승부욕 아 진짜 없어 진짜 없어 달라지는게 진짜 없으면 원투를 가나요 자 과연 앞으로 가나요 뒤로 가나요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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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게 맞았나 어어 화살표가 우리쪽에 있었던거 같기도하고 왼쪽에 있었던거 같기도하고 왼쪽에 있었던거 같기도하고 왼쪽 맞아 왼쪽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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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맞아요 아 이건 알려드리죠 이건 알려드리세요 의중씨 하나 알려드릴게요 뒤로 가보세요 뒤로 돌아가보세요 아 이거 하나는 알려드려야 안그러면 우리 퇴근을 못해 아하하하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려야 돼 변고씨 알려주세요 보면요 네 포스터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으흥 네? 실시간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포스터가 멍치지마요 근데 왜 이걸 모르냐면은 아까 실시간으로 진짜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아 쉽잖아 또 집중하면 커지나 하면 커지나 아저씨가 세 시간으로 커지나? 어어 어어 어 자 뒤도 한번 보고요 어 한번 보고요 포스터가 크지는 않는지 또 봐야되요 다 봤구요 이상 없나요? 없어요 직진 과연 뭐가 이상했을까요? 또 커지고 있었어요 포스터가 커지고 있었다고요 뭔 소리야 그게 포스터가 점점 커진다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아 근데 나중에 되면 커져있죠 서서히 보고있으면 계속 커지고있어 안 커지는데요? 이미 다 클 때까지 큰거니까 아 그래요? 달라졌습니다 김우중 하수 아저씨도 한번 보고요 아저씨 이상한거 없는거 같죠? 아저씨 전문가 김우중 아저씨 딱 보니까 이상한게 없다는걸 발견한거 같아요 위 한번 봐주시고 화살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포스터가 커진거 같은데요? 포스터가 커지고 있네? 포스터가 커지고 있네? 이번엔 포스터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세워라 냉어라? 도끼짝이 썩는지 모르고 자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됐나요 됐나요? 과연? 아 있었어요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알고있어요? 저도 못봤어요 사실 우리는 너 보고있느라고 포스터가 안보여 뭐가 바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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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나 방금?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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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어? 포스터가 움직였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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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따라다니나요? 이상현상 맞지않나요? 아 넌.. 넌 줄 알았나요? 아 이게 아니라 인천취하점은 따라다니나요? 인천취하점은? 하나도 안 이상했어 의중이한테 다양한 패턴이 있구나 대중의 시선을 항상 갖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도 가능하나 저런 시선들은 너무 자연스러운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구요 인천에선 눈싸움이 뭐 상시니까요 그쵸 눈 깔아야 되거든요 눈 마주치면 싸우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도 눈을 맞춰도 뭐 그러느냐는거에요 그쵸 자 이상현상 발견하려고 갑니다 자 아저씨 원툴 이상현상 투툴 이제 포스터까지 자 아저씨가 아저씨 보고 옆에도 보고 저 아저씨는 기분이 아깐 아저씨는 웃고 있었거든요 포스터가 또 이제 포스터가 커지나요? 커지나요? 어 커지나요? 아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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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움직이네 꼼꼼히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새끼 어디서 갑니까 이상현상 근데 저 신기한게 보통 저는 할 때 같은 현상이 두번째 성장하는게 없었는데 벌써 네? 아 뭐라고 하는거야 나도 불게 해줘 엄청난 우연해 아 굉장한 우연해 우정씨는 로또 사도 되겠어요? 네 아 뭐라고 하는거야 좋은 얘기에요 네 그러네요 자 위에 봤다가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어떻게 6까지 간거지? 아아 우정씨의 능력까지 의심하는 시청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문력으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또 이렇게 보고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가 저 과연 하아 맞아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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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군 선수의 선택은 아 아 아 아 이걸 또 못 보네요 어 김단 이건 뭐가 다른지 아직도 몰라요 포스터 크기가 아 이래서 제가 이제 아 커진거야? 도역재산이었을 때 오답노트는 오답노트는 의미가 없어요 커진거에요? 네 아니 보세요 아니 이게 언제 커졌어요? 위에 8번 출구랑 딱 붙어있잖아 언제 커졌담? 야 이번엔 진짜야 뭐죠 뭐죠? 아니 아니 박등급 이상현상 없음전문 전문 아 역시 전문가 이상현상 아 저 이번에 진짜 없음전문 비대 아 저 진짜 안틀려요 진짜 안틀려요 아 진짜 안틀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포스터가 또 커지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구요 예 눈가리가 따라오는지 보고 있구요 어 눈가리도 한번 보고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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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한가요? 아 확신해요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없음전문 확신합니다 역시 이상현상 없음전문 이상현상 없음전문 비제이 자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어디가 이상이 있다는거야 아 머리아파 죽겠네 어디가 머리가 어 중개진이라는 차가운 자리에서 플레이어의 뜨거운 무대를 뭐가 이상하죠? 포스터 켜지고 있어 포스터 켜지고 있어 포스터 켜지고 있어 어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4번까지는 명언 나왔습니다 중개진이라는 차가운 자리에서 플레이어의 뜨거운 무대를 몰라요 김우중 선수 김우중 선수 의중씨가 이런 어 승부를 보는거에 있어서 막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그러냐면은 자기가 너무나 승부에 그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피하려고 과몰입을 피하려고 승부를 안하는거거든요 정확합니다 근데 일단 승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은 한 번 자리에 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시일정도 지나면 저희는 그냥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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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없나요? 없음 전문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과연 맞아요 이상없음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오른쪽 체크 체크 눈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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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와 눈까리 문제없고 눈까리 눈까리 메시 어 이상현상이 없다고 어? 뭐죠? 벌써 커졌나요? 아니요 진짜 이번에도 이상한거 없어 이상한게 없음 어? 이상없음 전문 전문 BJ 자 이제 5단계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나갈 수 있어요 드디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상 슬슬 배가 저녁시간이거든요 배가 폭발시간이에요 오 오 셰 오 스스로 나스 전선씨 진짜 놀란거 같은데 나 진짜 놀랐어요 전선씨 놀랐어요 가끔 눈선게 있어요 이게 얼마 안남았어요 얼마 안남았어요 자 뭐 없는거 같죠 자 뭐가있나요 자 여기서가 중요한게 신중하게 봐야돼요 맞습니다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 왜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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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위를 보더니? 위를 보더니?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당근 선수? 어어? 어어? 아저씨가 큰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직 안 큰데요? 어어? 자, 사방팔방 사방팔방 포스터가 커지나요? 포스터가 커지나요? 포스터가 커지나요? 포스터! 포스터! 어, 커질 수도 있고? 어? 어? 저거 천엔이었나요? 어어? 어? 쥐이 쥐이 맞고요? 어? 오픈? 오픈? 아예 찍어버리는 것도 방법 찍어버리나요 여기서? 에이! 설마! 느낌이 쎄해서? 설마! 느낌이 쎄해서 뒤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설마 여기서? 아까는 이상현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계속 이상현성이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하지만? 없어 없어 어? 봤어요? 이상허서 없는... 치! 치! 야 이런 안결도 있네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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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여기서 그냥 있겠죠? 이제 있을 거야 이제 있지 않을까? 황윤상? 뒤로 돌아버리는 거 어때, 뒤로? 그냥 무조건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뒤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그냥 그냥 아몰랑 뒤로 한번 가볼 텐데 그냥 뒤로 가버려 뒤로 가버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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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히 자... 자 뚫어져라 보고있습니다 자 또 이상없으면 전문가나요? 눈깔 이상없고 따라오지않고 왼쪽보고 자 어 뒤로가서 뒤로가서 8번치로 포스터 내가 바보냐? 어어 의중선수 아이씨 빨라요 고루잎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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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죠? 8번통과했잖아요 8번 끝났잖아요 8번이에요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럼 그냥 가면 통과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또 이상현상이 이상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상현상이 어디있어요 마지막 스테이지일수도 있죠 아 그런게 어디있어요 마지막 스테이지일수도 있죠 아니 그런게 어딨어요 왜왜왜 울려그래 울지마 바보야 정말 넌 괜찮아 여기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컴퓨터는 이상현상 있고 없고만 따지지 쉽고 어렵고 따지면서 넣지 않을거야 그렇다 단군 선수 과연 그의 판단은 컴퓨터를 믿는다 자 일단은 지금 없다라고 판단을 하나요? 그냥 그럼 없나요? 없는 것 같죠? 단군 선수가 뒤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떨어지면 저의 선택은 이상해서 없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못 깨면 우리 오늘 12시 넘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못 깨면 우리 먼저 갈게요 저 갑니다 이상현상은 없습니다! 단군 선수 성공! 되게 빨리 깨는데요? 한 51분 완벽하게 클리어 하신 수박보다는 게 재밌었네요 이거 8번 출구하고 100번 출구 없나요? 아니면 20번 출구 20번 출구 꿀패잼스 한 번 더 하세요 어? 아니 저 한 번 할게요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 한 번 지금 5시 23분 6시까지 깨나 안 깨나 한 번 6시까지 가면 너무 길고 아 무조건 깨지! 10분 안에 10분 안에 깨죠! 10분 안에 못 깨면은 그냥 끝낼게요 저 잠깐만 한 번 더 해서 35분 40분까지 하고 싹커키가 어때? 깨면 우리가 맞고 못 깨면 얘가 맞고 아 그렇게는 하지 말자 아 그렇게 좀 그런가요? 아 때리기 싫은? 아 때리기 싫은? 설 아픈 거 하지 말고 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럼 제가 와사비 초콜릿 하나 만들어볼까요? 어? 좋다! 아니요 우리가 먹고 네? 너네 둘이 먹어요 40분까지 못 깨면 우리가 먹고 콜? 아 시끄러워 빨리 시작해 오케이 40분 시작! 시작! 17분 드리겠습니다 17분 17분 하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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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툰 하아 통과 1번 아! 아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아이씨 아 넘어가 자 후회하고 있는 당분 넘어가 하아... 일단 처음이니까 예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중씨 이렇게 컴퓨터 하는 자세가 명절 때 친척 형네 집 놀러가서 꼬마같이 하나요? 맞아 맞아 자세가? 어 자세가 왜 그래요? 어? 저 첫 번째 깼습니다 사촌 형 컴퓨터 막 하는 꼬마같이 하네요 이상 없음 전문 네 자아... 사촌 형 거 사촌 형 거 사촌 형 거 막 하고 있어요 맞아 이악불고 그리고 명절 때라서 엄마가 터치를 못하니까 지금 컴퓨터 이때 막 실컷 할 수 있으니까 막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자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 거 맞아? 제가 와사비 초콜릿을 밖에 주문을 했는데 어 주문 조금만 넣어주세요 진짜로 이거 우리가 먹으면 두 개 먹으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디 어? 이상 현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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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눈에는 아저씨 키가 1mm쯤 자른 것 같기도 하고 하... 이게 제 눈에는 이게 조금 뭐라고 설명...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 왜 깜빡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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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력이 좋은데 관찰력이 좋다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깨는 거 아니야?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와사비 초콜릿 먹겠는데? 너무 시간 많이 남았는데 한지 5분도 안됐어 13분 남았습니다 벌써 3단계입니다 자아 3천에 1515 무비 페스티벌 눈가리는 그대로 있구요 오케이 찾았나요? 어? 돌아왔나요? 아 다시 한번 멀리서 보려고 검토하는 거죠? 아... 천천히 자... 아... 이상없습니다 아... 이상했어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와사비 초콜릿 기다리고 있는데 12분 남았습니다 뭐가 다른거 어디가 이상했을까요? 저도 못 찾았어요 이번엔 근데 의중씨는 천운이 없으면 못 깨나요? ㅋ 이럴거면 이제 종교를 갖는 것도 괜찮아요 예..지금이라도 지금 저에게 이상없음을 주십시오 종교의 힘이 또 크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사람을 또 마음을 평화롭게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옷 아 이거 무서워 뭐야 종수씨가 무서워요 이건 진짜 무서워 아 이거 왜 꺼지는건데 오이씨 이상현상 아니 이게 가까리기는 게 어딨어 아 이상현상 전기부적 그 미리 갔으면 어떻게 보냈어 이상현상 없는 패턴을 지금 의중씨가 이렇게 맛보고 있죠 근데 사실 원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패턴이 너무 안 나왔어요 전 보면서 되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 없음 전문 진짜 108가지 패턴 있는데 과연? 맞아요 없음 전문 자 또 다음도 천운이 따라주나요? 천운이 또 따라주지 완벽하게 이상현상이거나 천운이 따르거나 있어요 뭐죠? 화풍기에 이상한 거 흘러요 화풍기에 이상한 게 흘러요 우와 못 봤는데 저는 아니 11분이나 나갔어요 시간이 넉넉한데요 금방 깨겠는데요? 우리 와사비 초콜릿 안 매워? 진짜 왜요? 조졌다 없어요 없어요 과연 의중씨? 자 3단계수 없어요 선택했지만 제 선택은? 아 있었어요 아니씨 아니씨? 화가 났나요? 뭐가 달랐을까요? 알려줘봐 저는 봤어요 뭔데? 왜? 왼쪽만 보시죠? 왼쪽 오른쪽을 같이 봐야죠 아 아 아 궁금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중씨가 왼쪽만 봤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왼쪽으로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자 한번정도 실패하면 촉박해질것 같구요 그렇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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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없음 아 오케이 이 스테이지 아 포스터가 커지길 기대하고 있는 제발 커져 제발 커져 제발 커져 포스터야 제발 커져 나 그냥 뒤로 돌아볼라니까 그러니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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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통과 통과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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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없어요 확실합니다 오케이 아 정확히요 이상없음 전문 맞습니다 아저씨 한 번 봐주고요 아저씨가 발목 양말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렸나요 원래 그랬나 MZ네요 MZ죠 발가락 양말이 아 문 문구리 문구리 중간 문구리 중간 아저씨가 눈길 하나 안줘요 오 멘 멘 미리 가서 빨봐서 다 되죠 뭔 소리야 뭐야 어 진짜 나 진짜 보세요 어 어 날 먹 패털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감사 국정감사 5번 출구까지 완났습니다 이제 거의 게임과 진비 없죠 자 이번에는 없나요? 없나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나요? 이상현상 없음 전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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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왜왜왜왜 아 없어요 없어요 있음 전문? 없음 전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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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아씨 저거 맞았나보다 천장 하얀색 저거 천장 원래 이렇게 돼있나? 흰자가 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이제는 뛰어야돼요? 자 0번부터 5분 남았구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감각적으로 해야될 수도 있어요 자 키가 커요 키가 커요 아 기다리 아저씨 네 쉽지 않네요 아 5분 남았네요 통과 통과 자 2번 어 2번 어 역전 사람이 정이 없어요 아 포스터가 커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통과 통과? 포스터야 제발 커져 와 없음 전문 자 남은 시간 4분 여기서는 이제 슬슬 패턴상 홀짝홀짝 했을 때 그렇죠 이상현상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있을 타입 문 하나가 없어요 어? 문 하나가 없어요 어 문이 세개였는데 두개였다 정답 정답 시간 여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꼼꼼히 천천히 해 놓은 것도 방법이에요 그쵸 여기서 승부수를 떼어놓은 거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자꾸 본인이 놀라요 아 이거 바뀐 괜찮은데 무서워 깨겠는데요 깨겠는데요 4분 남았습니다 김구정 선수 위에도 보고 이상 이상 없나요? 없나요? 이상이 없어 없어 원툴? 없어요 과연 어어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남았어요 있어요 나이버 깨는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아저씨 한번 볼게요 뒷팀 볼게요 명절 사촌 컴퓨터로 사촌동생 10호 줌서 발로고 있죠? 주걸주걸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혼자 주걸주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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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전문 저는 믿어요 나 믿어요 내가 곁에 없어도 마지막 8번 출국 몇분 남았어요 2분? 앞에도 보고 몇분 남았죠? 1분? 아 1분 시간을 풀로 활용하겠다는 김당훈 선수 자아 이상한점이 없어요 없다고 봐도 되나요? 자 과연 없음전문 아 마지막 없어요 없어요 예이이이잇 깼어요 아니 근데 이상없으면 원래 이렇게 예스 아니 이상없으면 어 잠깐만 개자랍는데 하 드세요 두분 맛있게 삐오빼 삐오빼 미돼문 보라주기? 니 때문이잖아 니가 다 먹어 왜 나 때문이야 니가 만들게 니가 다 먹어 몰아주기? 어? 몰아주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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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몰래? 기회 한 번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에요 가위바위보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때요? 나가있어요 왜냐? 얼마 깨는지 모르니까 아 오케이 알면은 맞춰서 누가 나가있을래? 내가 먼저 할게 나 그러면 이렇게 있어? 밖에 나가있어 해? 나가있어 나가있어 딱 끝납니다 둘이 저거 짜지마 알았어 자아 스테이지 1 몇 번까지 몇 번 출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쓰읍 아 몇 번 시야 꼼꼼하게 봅니다 자 자 자 어? 오케이 아이고 어 괜찮나요? 오케이 통과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시작이래 아 이게 시작이래 아 이게 시작이래 아까 너의 아까께 뒤로 한 번 가서 리셋된거래 아 그래그래 어 이게 시작이래 아 소름돋아 소름돋아 아 그러니까 나도 소름돋았어 이게 시작이래 자 시작 시작 어 이게 시작이래 어 나도 깜짝 놀랐어 아 소름돋았어요 아저씨 나오고 자 아 잘 불 아 해보세요 스읍 아저씨 어? 오는 좀 맞네 아 여기 불 불 불 뭐가 뭔 불? 어 시시티브 불 자 어이 아 내꺼 계속 봤으니까 또 이게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저씨 자 면상 오케이 어 통과 이상없어 확실해요? 이게 달려가는건가 시프트가 달리던데 오케이 오 이상없음 오케이 오케이 포스터에 제발 거져라 눈깔 제발 따라와라 스읍 없네 없어 어 어 없는거 같죠? 아 모르죠 없어 오케이 없음 오 오 시 이거 건널때가 제일 쫄려 제일 쫄려 진짜 인정 ust 눈깔 따라와 어? 누가 좀 아 본다 어? 저기 눈깔 움직이는데 그런가? 봐봐 오 눈깔 아까lords 그게 저 눈깔 가장자리가 뭔가 어색했어 어? 그치 약간 흐리티바 점점점점 점점 점점점처럼 되어있었어 그리고 여기 뭐 녹즙 녹즙 안나왔고 이거 이거 얼굴 이게 얼굴이야 얼룩? 어 얼룩 있네 자 오케이 아 씨 나는 어려운 패턴만 나와 야 근데 다 찾아졌어 아니 그니까 나는 왜 어려운 패턴만 나오냐고 야 종수 이거 만약에 종수가 지금 네가 느껴질수록 불안한거야 왜냐면 많이 갔다는 뜻이니까 그치 끝났지 뭐 어 종수야 지옥은 나 혼자 가라 야 방금 그 얼룩 패턴은 진짜 몰랐어 그 원래 못 깨 그거 원래 나오면 아는 사람만 아예 티를 아예 색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볼 생각을 못하는데 그치 나 따라오나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아 나는 왜 어려... 뭐 달라? 또 어려운 패턴 나왔죠? 나는 다 알거든 포스터 커지나요? 아 제발 커져 포스터 패스 이상없음 근데 이정도도 많이 왔어 이상없음 야 깨겠다 한 번에 오케이 아 이상없다 깨 지옥은 김종수 네가가 와사비 두개야 두개먹기야 자 얼굴 패턴 자 나 바라랄게 아 씨발 왜 아저씨 왜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없나 와 됐다 됐다 종수야 지옥은 네가가가야겠다 눈깔 패턴 두개 두개 왼쪽 왼쪽 통과 한 거 같은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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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로 엎 잠깐만 뜯을 줘봤어 케이터 뭐야 깼어? 아 보면 압박이 느껴져서 아 깼다고? 그래서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한 건데 한 번을 깼어 9분 컷 똑같이 깨면 정수 씨가 더 빨리 깨면 9분 밖에 안됐어 20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사진 찰칵 다 이제 외웠어요 너무 쉽죠 아프게 찰칵 0 아 처음에 무조건 0이라는데 아냐아냐 저 무조건 없어 아 무조건 0이네 저게 디폴트고 이제 시작 아 그래 깜짝이야 아 나 틀린 줄 알았잖아 이거 없어 없어 맞았어 0 자 갑니다 틀린거 없죠 저는 찰칵 이미 머릿속에 디폴트값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시간으로 서로 압박 들어오는거 아니야? 9분인데 막 8분 아이 그런거 없었잖아 난 시간을 모르는 상태잖아 아니 근데 시간으로 재야돼 둘 다 깨면 시간으로 가야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다 깰 생각으로 시간 다 쓰면서 하나당 5분씩 보고만 볼 수 있잖아요 아 틀린거 없네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저는 이게 되게 잘해요 찰칵 사진기 찰칵 자아 틀린거 없죠 아저씨 뭔소리야 밖에 공사소리 어? 밖에 사무줘죠 밖에 오 문이 움직이네요 아 여기 소리야? 게임소리야? 게임소리죠 말이 안되죠 나 밖에 공사하는 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의중씨 병건이한테 돈 받았죠? 아니 누가 봐도 여기서 꽝꽝거리는데 박해 소리라고? 아니 진짜로 아니 여러분 아니 진짜로 공사하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진짜로 괜생이 아니라 진짜로 어 깜짝 놀랐네 아니 쾅쾅 막 이렇게 아 끙끙하는데 아니 진짜요 자 틀린 그림 없습니다 자아 어 야 이거 시간대로 가겠는데 그럼 금방 깨져 한 번 보면 사진기 찰칵 자 사진기 찰칵 뭐가 이거 찰칵이야 아 이게 틀린 길이 없다는 거죠 어 오케이 없죠 자 없습니다 자 5번 자 사진기 찰칵 사진기 어 밑에 바닥이 다르네요 찰칵 사진기 찰칵 야 니가 더 빨리 깨는 거 아니야? 아 당연하죠 저는 프로게이머에요 8번 출구 틀린 그림이 이석도면은 병건이가 못 깨는데요 없습니다 자 7번 출구 없어요 7번 출구죠 몇 분째야? 모르겠어요 시간 안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거니까요 빠르긴 해 지금 사진기 찰칵 병건이보다 빠른 거 같긴 한데 사진기 찰칵 근데 왜 틀린 게 안 나오지?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자 이거는 없네요 8번이네요 그쵸? 야 지금 깨면 니가 더 빨라 사진기 찰칵 머릿속에 딱 보면 됩니다 눈깔이 괜찮구요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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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보스터보스터 괴물아저씨 오우씨 이거 8번 또 끼야 돼 자 사진기 찰칵 어? 어? 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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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지하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사진기 찰칵 뭐야 또 해? 해야 돼 으아아앗 이상없음 나오는 8번 출구를 찾아야 돼 아 그래? 어이씨 왜냐면 내가 보니까 이게 니가 앞에 이상없음을 계속해서 좀 몰아서 나오는 거 같은데 마지막에 아 그런가? 앞에 이상없음이 너무 많아 무서운 건 주지마 어 안 따라오고요 문 손잡이 제대로 있고요 깼죠? 오예! 챠밍째치! 도망갔나? 아하하아이 도망가진 않았겠죠? 와다비 초콜릿 두개 아 이러면 또 병건 씨 열등가 내가 졌다고 할까? 아 병건 씨 그래도 되고 아 초콜릿은는데 먹기 싫으니까 아 그러니까 4개나 만들어놨어요 표정 보니까 깼네 이거 4개나 만들어놨어요 훨씬 빨랐어 종사 씨가 한 6분대 10등감 느끼지 마요 너도 잘했어 침창민님이 자꾸 종수씨 방송 봐서 심술부리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번 둘 애긴 해요 맞아 맞아 내가 좀 그럼 하나씩 먹을까? 하나씩 먹자 그리고 시간은 안 정했어 사실 룰은 없었어 룰은 없었지 제가 못 깰 거라는 거에 배팅을 하셨잖아요 그거부터가 잘못됩니다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냐의 배팅에서 제가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병건이가 죽여먹어라 그냥 병건아 원칙대로 가자 네가 죽여먹어라 짠 한번 먹죠 짠? 짠 한번 먹어 자 짠은 해드릴게요 짠 아 먹어야죠 아 내가 왜 먹어 야 누가 봐도 이거 화이트에 와사비가 동점이에요 야 곰팡이 핀 것처럼 많아 이거 동점이에요 동점이야 아 이거 너무 많아 개포스내 갖고 왔어 아 속 쓰릴까봐? 여기 뭐야 저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친구를 위한 그 통 큰 위인이 될지 아니면 그냥 속 좁은 우정도 모르는 쓰레기가 될지는 그럼 저는 속 좁은 우정도 모르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게 나는 원래 안 먹을라 그랬는데 궁금해진다 이렇게 호들갑 뜰 정도야? 나는 뭐부터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저분하게 막 먹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충 그냥 딱 나와서 그냥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먹을게요 어? 두 개 먹는데 응 체험은 한번 해보세요 궁금해하니까 별개로 아 별개로? 아 별개로 그럼 열등감 만들꿨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되겠지만 네 자 하하하하하하 우와 보여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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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轲 주기 끄는 이제 두분만의 문제고 아니 10분 준다고 했는데 왜 17분을 줘 내가 그중엔 야빡어 사실 니가 다 먹어야 돼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아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안 먹지? 이거 먹으면 진짜 병건이 열등감 생길 아 이거 이것까지 먹으면 죄송해요 니가 먹지만 나 이거 먹으면 열등감 생길 것 같아 인간이냐? 슬쩍 나 보는데 약간 이런 거 버려야 돼 갖고 와서 그냥 먹고 다 같이 먹자 너무 클리셰야 그냥 결과적으로 다 먹자 너무 이거 너무 예능이 너무 이런 식으로 웃기면 안 돼요 진짜 재미없어 그냥 딱 끝내 깔끔하게 담백하게 가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 그래 그만해 이제 그게 맞는 대도 하지마 그게 맞아 끝 우리 억지로 그러지 맙시다 이거 먹으려고 이게 뭐야 진짜 이래야 그림이 이뻐 카이버브 해 이건 또 싫어? 이건 또 싫어? 이건 또 싫으냐고 야 해 너도 싫어? 명분이 없어 나는 먹을 명분이 저 내가 읽으면 저 다른 명분으로 먹을 수 있지 구슬 굴리기 하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구슬 굴리기라고 졸라 재밌는 거였거든요? 핀볼인데요 아 나라 우리 이름이 걸려있는 핀볼인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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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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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먹는 거야? 자 준비되셨죠? 네 4개 방군 침착맨 아이 다 맞아요 컴퓨터가 계단에 주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믿어? 에헤이 참 자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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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마지막이지?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 잠깐만 내 28 29 30면 안돼? 침착매 잘한다 아 왜 튕겨져 침착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침착매 들어가 아 저 뚫었어 아 잠깐만 나 뭐야 아니야 몰라 끝까지 몰라 이거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 끝까지 봐야돼 나밖에 없어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만 이렇지 나중 되면은 아 뭐야 철면수신 아니 왜 아니 이거 좀 아니 왜 아니 왜이래요 철면수신이 왜이렇게 아니 왜 아니 우리가 뭐 컴퓨터 아까 뭐 컴퓨터 어쩌저쩌 믿으라니까 먹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이런게 어딨어 어 이런게요 이런게 있죠 이런게 아시면서 본이 세팅했죠 아니 이게 말이 안되나 철면수신씨 단군씨 침착매씨 본이님 초콜릿 단거 싫어한다고 해놓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블로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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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이